아, 지금 혹돔이다, 이게? 아, 지금 혹돔이다,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유후, 혹돔이다. 아, 이거 혹돔이잖아. 못 먹는 거. 뭐, 못 먹는 거? 야, 내 먹는 거 보여줘, 저녁에? 저 PD가 말이야, 못 먹는다고 그러고. 야, 이거 뭐, 이거 뭐. 하겠어, 더러워서, 이거? 찜하면 돼, 그리고 이거 가격이 나가요. 정주, 혹돈, 30호. 자, 현재 1위, 규방이와 규뱅이. 야, 그거 1위라고 하지 말아요. 1위는 맞죠, 뭐. 성우가. 혹돔. 천원만 쳐줘도 그게 우승이야. 어? 아니, 이거 순환시장이 진짜 팔아요. 아, 그러니까. 천원 하면 그냥. 돈만 쳐주면 우승이야. 박 프로님. 아이, 저 궁금한 거 하나요? 왜? 여기 우리 거문도 있잖아요.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갯바위 낚시 안 되지 않았었어요? 아, 그게 얼마 전이 아니고 지금도 낚시할 수 없는 데가 있어. 아, 그 구역이 따로 있어요? 워낙 유명한 섬이고 관광객들 많이 찾아와가지고 갯바위 훼손도 되고 이러니까 휴식 연재를 만들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면서 또 주민들이 관리하면서 일부분만 낚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일부분 중에 한 군데가 여기인 거예요? 그렇지. 그 외에도 좋은 포인트가 많은데 거기는 지금은 안 돼. 여기는 우리가 낚시할 수 있는 곳이야. 일정 기간 정해가지고 그거 풀리고 나면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래. 자, 낚시 규제가 지났습니다. 낚시 규제가 지났습니다. 와, 여기 입질도 없다, 입질도. 성우 선생님, 입질 좀 받으셨어요? 입질을 받았으면 잡았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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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야, 헤딩 한 번은 없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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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왔다! 으악! 우와, 그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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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감아줘, 감아줘! 우리 편 잘한다! 우리라도 가자! 안 감겨! 바닥 들어간 것 같은데 박았어, 박았어 박았어 박았어, 풀어요 컸는데 굿자리 아니야, 굿자리? 자, 우리 편입니다! 입질은 100% 왔는데 아, 들어가 있어, 돌 속에 진짜? 곧 나올 거야 곧 나올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돌 속에서 나와라 나와라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 박 프로? 저녁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형님 아까부터 저녁까지? 저녁까지? 점심, 점심까지만 나왔어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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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돌 좀 돌 좀 진짜로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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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좀 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돌 돌 돌 도 미 돌 도 미 돌 도 미 돌 도 미 돌 도 미 이게 박았다고요? 이게 박았다고요? 형 이거 열대어 아니에요? 열대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배틀 지켰잖아 배틀이 지켰어 야 아니 같은 편인데 좀 쑥스럽네, 형님 야 이게 돌 틈으로 박아서 못 꺼낸 거예요, 이거를? 에이 야, 이게 박았다고요? 에이 이건 방쇠이에요, 방쇠 또 안 된다고 카플로 가냐 방쇠 빨리 놔줘 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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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cm이다 100% 24지 왜왜왜 20이야? 빨리 살려주세요, 죽기 전에. 안녕!